53인데 나이가 더 먹기 전에 하고 싶은 대로 좀 살아보고 싶다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돈도 많이 벌어 보기도 하고 인기도 많이 있기도 하고 가진 것도 집도 있고 건물도 있고 뭐 이럴 거 아니에요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이러면 저는 젊음을 사고 싶어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갑갑한 게 많이 있고 안 풀리는 것도 있고 직장 문제, 이성 문제, 학교 문제 이런 것들 많으니까 왜 이 나이에는 이렇게 답답하지? 나도 좀 뭐가 더 크게 되고 싶다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 사실은 그 어떤 것보다도 가능성 있고 가장 아름다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간인 이 20대, 30대 초반 이 때를 여러분들이 그냥 마음껏 도전하시고 마음껏 실패하시고 마음껏 울고 많이 해보고 많이 해보고 뭘 해보라는 거예요 뭐든 도전 그렇죠 맞아요 뭐 얘기만 하면 글로 엮어 그냥 뭐 그냥 뭐 네 솔직히 列 감사합니다.